인천시가 길병원과 함께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딘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심장병 어린이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인데요. 오병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가청길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초청진료사업을 펼쳐왔습니다. 현재까지 총 43명의 자매우호도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안겨줬으며 올해만 해도 17명의 어린이에게 의료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. 이에 따라 인천시가 길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. 협약서에는 시가 출장진료와 초청비용 등 재반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길병원은 수술비용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로 인해 길병원은 기존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. 아울러 시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상대 도시와 우호관계를 다짐과 동시에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 현재 시와 자매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는 17개국 33개 도시이며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펼쳐질 계획입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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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